첫 번째 키도 첫 키즈 둘! 셋! 둘! 셋! 네! 둘! 셋! 넓어! 넓어! 셋!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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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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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됐고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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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아까 입구에서 들어올 때 그거 없었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하는 거야 근데 보이지는 않고 너무 이상한 거라 무슨 작동이 없작동했나? 세상에 너 이불 빨고 엄마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래 그러면 원래대로 온 거네 비행기가 연차...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한번 안아봐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지지야 지지야 뭐랬어? 뭐랬어? 니 그럼 아파도 아시나? 몰라 배로만 안하냐 맞나? 네 상진에만 차를 갖다 놨으니까 어디? 됐지? 형제 사기..사기다니다 내가 진짜 지야나? 어떡해? 나 지설화 아유 짜겠네 세상에 좀 친해져 보자 지안이 우리 지안이 좀 친해져 보자 잘 친해져 보자 좋아? 우리 지안이 고생했네 우리 지안이 온다고 고생했지? 그지? 미행기에서 진짜 염전했어요 아 그랬어? 네 아이고 착하네 우리 지안이 그냥 자고 아침까지 여기가 어디지? 아이고 여기가 어디지? 지안이 여기 어디 봐봐 아휴 아휴 너무 놀란다 아휴 세상에 어머니 막 경찰 신고 하려고 보냈어요 그래 경찰 신고 아니 경비실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경찰 신고하려면 지금 있잖아 막 전화기 찾고 지금 아니 정말 도둑인 줄 알았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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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진 않지? 그래 안 넘어져요 뭐죠? 어머 어머 이봐 어머 세상에 어 미끄러워 미끄러워 어휴 뒤로 안 넘어지지지? 안 넘어져요 어휴 아휴 내가 매트 깔아야 된다 했지? 매트 깔아야 된다 했지? 매트 깔아야 된다 했지? 어휴 어머 왜 이리 안가네 어휴 아휴 어휴 이리 안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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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넓어서 좋아 그래 매트만 깔고 이거 바리케튼 하지 말자 근데 이런거 때문에 이런거 이런게 이제 위험하단 말이야 아니요 네! 고셨어요 내가 고수하네 고수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정도 계획 중이세요 네? 뭐가요? 어? 뭐가요? 일정대로 왔잖아요. 아니 일정대로 왔잖아. 빨리 그러면 꿈인지 생신지 빨리 와서 보시면 되겠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타입은 아이구 pardon 건넸Play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닦고 닦고 맛있어 닦고 진짜 엄마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보고 좋아하시니까 일단은 되게 행복하고 나중에 밥 같이 먹으면서 또 환희 실제로 보니까 어땠는지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 거 같아요 자, 제디? 이글딩 기타 제디! 환희 화이팅! 비쥬 아아아아아아노니 아이 (?) 아버님 왜요? 왜요? 아버님! 왜요? 왜요? 아버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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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3 드디어 하나 보네 드디어 하나 보네 드디어 하나 보네 누구지? 누구지? 지완아 할아버지 좋아서 그러시는거야? 지완아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거야 할머니 같이 먹을게 할머니는 이제 알겠어 아들 왔나? 아들 왔나? 아들 이제 보입니까? 하나만 만져 보자 세이야 우리 손 좀 하시세 미친다 진짜 손이 내부끗이라 손이 왜 이렇지? 느낌이 희한하네 할아버지 손? 손? 낯선 떼린다고 말해 낯선다고 잡고 싶은데 지금 고민돼 지금 울어버릴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경기타가 오는데 힘들었지? 순아이 잘 왔다카네 그래도 안 울었나? 순아이 잘 왔어? 잠이 와? 눈이 잠이 좀 오는 것 같아 안 울었지? 얼굴 무서워 할머니 안아줘 손주가 났어야지 화면이랑 얼굴이 좀 다르지 않나? 화면이랑? 나는 처음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참 쳐다봤다 아 니 봤다 내가 화면으로 좀 다른 것 같아 엄마는 상황부터가 좀 이상했잖아 전지현이 잠이 와? 뽀뽀하지 말라고 싫어 하지 마세요 근데 아직까지 힘들거든요 낯이 서러서 지현아 아빠 머리 딱 잡았어 아이고 우리 아이 먹겠다 아이 먹겠다 아이 먹겠다 아이 먹겠다 아이 먹겠다 아이 먹겠다 대박쓰 진짜 말꾸보다 더? 찍었어? 응 응 응 다 했다 엄마 닮아서 운동도 잘하고 삼촌 닮아서 운동도 잘하고 엄마 닮은 성격도 좋고 네네 아빠는? 항상 나랑 너무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갑작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보시는 건 어떠세요? 할아버지 감동이지 감동 말해물 감동이지 모든 게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게 뭔지 보니까 알아보고 하니까 느낌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야 되는데 진짜 소환이가 별불이 굉장히 작네 화면은 맨날 이렇게 크게 보니까 알지? 알지 들어 응? 알지 들어 많이 응? 얘들아 괜찮으실 거야 응 맛있어 맛있어 잘 먹었을 때